안녕하세요 정지훈입니다. 6월 첫째 주 지난주 AA 5대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몇 주 동안 굉장히 큰 뉴스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큰 발표는 없고 이제 이번 주에 좀 있으면 며칠 뒤에 WWDC가 있으니까 그게 좀 큰 뉴스가 되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소소한 뉴스들, 재미있는 뉴스들이 많아서 다섯 개를 골라봤습니다. 첫째는 생생형 AI 열풍의 아티스트 소셜미디어인 카라가 일주일 만에 4만 명 정도였던 사용자 수가 65만 명 이상 엄청 급증하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게 어찌 된 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스테빌리티 AI, 스테이블 디피전이라고 하는 이미지 관련된 생생형 AI에서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죠.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소강상태인 듯 하다가 돈 버는 문제도 그렇고 이메드라고 사업자가 쫓겨났죠. 그래서 요즘에 소식이 좀 뜸했는데 오픈소스 오디오 샘플 사운드 디자인 모델 스테이블 오디오 오픈이라는 걸 공개하면서 다시 좀 대외 행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어요. 두 번째로 꼽아 봤고요. 세 번째는 채찔피티랑 제미나이랑 클로드3가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몇 시간 동안 셧다운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거든요. 이에 대한 약간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 네 번째는 오픈AI하고 엔트로픽과 함께 좀 커다란 빅모델 하는 라지랭기지 모델 플라이어로 꼽히고 있는 코히어가 엔비디아, 세일즈포스, 시스코 등에서 거액에 투자 요청을 했다는 소식 전달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글이 새로운 AI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3개월짜리 런칭을 했는데 미국의 인프라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이 다섯 가지를 꼽아 봤습니다. 카라 얘기부터 드릴게요. 카라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티스트들이 사진 같은 것들을 공유하고 하면서 이렇게 소셜미디어 활동을 하는 디지털 아트웍 같은 거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원래는 소수의 사람들만 이용하던 것이었는데 갑자기 최근에 사용자가 폭증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카라가 가장 중요한 라이벌이랄까 경쟁이 되는 플랫폼이 인스타그램이라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이 사실 아티스트들이 많이 쓰거든요. 아티스트들이 자기 사진이나 자기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서 공유를 하는데 메타가 생성형 AI 학습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라온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을 했죠. 그러면 이제 자신들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니까 꽤 많은 인스타그램을 이용해서 자기 작품을 알리던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폐쇄를 하고 카라로 옮긴 거예요. 카라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실제로 이 카라를 만든 사람들 중에 아티스트들이 이거 AI 학습에 못 쓰게 하는 소송도 걸어가지고 이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은 학습에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재미있게도 생성형 AI 열풍 AI 뉴스와 함께 반사 이익을 보는 그런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있다. 이게 재미있는 포인트여서 첫 번째 뉴스로 골라봤고요. 두 번째는 스테빌리티 AI 뉴스인데 스테빌디퓨전3도 이제 나와서 디벨로퍼 플랫폼 API로 공개가 됐다는 것도 있지만 여기 스테이블 오디오 오픈이라고 해서 오픈소스 모델인데 오디오 샘플하고 사운드 디자인에 대한 종류입니다. 약 47초짜리 만들어 주더라고요. 텍스트 오디오 모델로 해서 스테빌디퓨전, 스테빌리티 AI가 좋은 점은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완전히 오픈소스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파생돼가지고 발전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라마3처럼 텍스트도 있고 스테빌디퓨전이 이미지를 했다면 스테빌 오디오 오픈에 따라서 음성이라든지 소리 관련된 쪽에서도 꽤 많은 발전이 일어나게 된다면 명실상부한 멀티모달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테크 크런치가 참 재미있게 뽑았어요. 제목을 AI 아포칼립스, 채찌피티, 클로드, 그리고 퍼플렉시티까지 아, 제미나이는 아니네요. 퍼플렉시티까지 모두 같은 시간에 다운이 돼서 생성형 AI에 대한 의도적인 공격 같은 거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멀티아워 아우티지 몇 시간 동안 먹통이 됐는데 오픈 AI 그리고 뭐 여기 그 이외에도 제미나이는 괜찮은 거 같았다 라고 했는데 여기도 잠깐 잠깐 이렇게 좀 이상했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클로드 라든지 퍼플렉시티까지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동시에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을 한다면 정말 그 AI에 모든 걸 의존하던 어떤 사회가 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또는 공격이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 꽤 의미가 있었던 뉴스라서 골라봤습니다. 네 번째는 코히어 뉴스인데요. 코히어가 450밀리언이니까 약 한 6천억 정도 되겠네요. 6천억 정도 되는 돈을 투자를 받았고 회사 가치는 5밀리언 정도 한 것 같아요. 5밀리언이면 6조 넘어가죠. 6조, 7조. 얘네도 좀 있으면 이제 유니콘을 넘어서 데카콘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유력한 그 회사들이 투자를 좀 해줬고 가만히 보면 엔비디아도 그렇고 세일즈포스도 그렇고 시스코도 그렇고 좀 라지 랭기지 모델 쪽에서 뭔가 좀 부족한 곳들이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비스 부분에 프리젠스를 가져가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구글의 프로그램인데요. 아메리칸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해놨죠. 3개월 짜리 프로그램이고요. 특히 이제 AI 스타트업 중에서 공공의 일이나 또는 파운데이션 시스템 이런 기초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거에 이제 어플라이를 받아서 3개월 동안 교육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하면서 뭐 이렇게 근데 굉장히 프로그램의 어떤 그 내용이 좋더라고요. 주식 안 가져도 주식 안 내놔도 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멘토링도 해주고 그 다음에 리스폰스빌리티 같은 것에 대한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커넥션 해준다고 하니까 이게 아직 지원이 6월 한 며칠까지 남아 있을 거고 6월 17일까지 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을 꼭 아마 미국에 대한 시스템이긴 한데 약간 좀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미국하고 관계된 일을 하시거나 또는 미국 현지에서 이 관련된 제품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지원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구글이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 잘하는 게 굉장히 좀 부럽기도 하고 한국에도 좀 이 비슷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 주 5대 뉴스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